둘루스의 사무실을 두고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 부정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모 씨 부부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KTM 방송국은 WSBTV와 함께 합동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어제 방송 이후 피해 사례에 관련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자들의 요구에 따라 익명으로 전해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WSBTV 보도에 따르면 광모 씨 부부는 돈세탁과 절도 그리고 음모 등의 혐의로 FBI에 체포됐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이들 부부는 총 73건의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 EIDL 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보도 이후 피해 사례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인 J씨는 KTN에 전화를 해 곽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곽 씨는 지난해 4월 EIDL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선금으로 5천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J씨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곽 씨의 말을 믿고 5천 달러를 주었으나 융자도 받지 못했으며 선지급한 5천 달러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A씨는 현재 변호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상태이며 대책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에 따르면 곽 씨 부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곽 씨의 변호인 측은 이메일을 통해 정부 측이 곽 씨가 돕고 있었던 모든 개인들과 면담을 하지 않았으며 곽 씨 부부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벅입니다. 연방사항원에서는 아시안증어범죄 방지법을 이번 주 내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인 14일 실시된 관련법 토론 개시 절차 표결에서는 압도적인 표처로 통과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아시아계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지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성 92표 반대 6표 14일 실시된 아시안증어범죄 방지법안 토론 개시 절차 표결 결과입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 공화민주 양당이 아시안증어범죄 방지법 처리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초당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의회에는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맹 하원의원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 아시아계에 대한 증어범죄를 막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의 주요 걸자는 증어범죄를 당한 사람이 손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를 허용하고 사법당국이 신속하게 증어범죄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증어범죄 방지 교육 강화 등의 관련 조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KTN 뉴스 박진암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한미정상회담을 다음 달 하순경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후반에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샤키 대변인은 정확한 정상회담 날짜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4월 1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221만 3,705명, 누적 사망자는 57만 8,81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7만 6,86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8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6만 5,827명, 누적 사망자는 1만 7,1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3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8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1만 4,152명, 신규 668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기넥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4,845명, 누적 사망자는 1,039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8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5명, 누적 사망자는 1,24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9,352명, 누적 사망자는 9,3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3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6,499명, 누적 사망자는 8,9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0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4,713명, 누적 사망자는 42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4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 통과로 확정된 자녀 세금 공제액을 오는 여름 7월부터 개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각 자녀당 3,600달러, 6세 이상 17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는 자녀당 3,0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 세금 공제는 자녀당 2,000달러를 주던 종전 공제액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만 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갖는 편부모이거나 15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부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넥경찰이 이번 주 토요일 귀넥경찰 트레이닝센터에서 푸드 드라이브 기부 행사를 주최합니다. 이번 기부 행사에는 통조림 음식, 야채, 파스타, 주스와 같은 음식과 더불어 샴푸, 칫솔, 치약 그리고 기저귀 등 생필품도 기부를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기부 행사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집니다. 귀넥경찰 트레이닝센터는 로렌스빌 854 윈더 하위에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니카이 도시 1호 자민당 간사장이 올해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니카이 간사장은 만약 코로나19가 더욱 확산해 올림픽 개최가 도저히 무리라면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100일도 남지 않은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고노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은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개최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는 이달 중 관중 사안성과 관련한 기본 방침을 잠정 결정할 예정이며 5월 이후 최종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렌타 호크스가 지난 화요일 토론토 랩터스전에서 승리하며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는 미러키 벅스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호크스는 동부컨퍼런스 4위, 벅스는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호크스가 오늘 경기에 승리한다면 상위 시드 자리 굳히기에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호크스는 현재 3위인 미러키 벅스와는 5경기 차, 5위인 보스턴 셀틱스와는 단 한 경기 차이로 4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인 부부의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 부정신청 관련해 피해를 받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KTN 방송국 전화 770-497-0015나 이메일 info at ktnaatlanta.com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15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